1, 2, 3 안녕하세요. 문단의 샤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15년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샤인이도 크리스마스 생각을 하니까 참 설레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보낼지 기대가 되네요. 네, 이 기분을 또 좋은 설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희 샤인이도 마음만큼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피씨가 전세계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ove in 2018. And we will be working hard to make it up to new in 2016. 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에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샤인이 앞으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